KT가 협력사를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기에 앞서서 회사 뜻을 따르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다른 협력사를 상대로도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KT 직원 조모 씨가 지난해 5월 협력사인 MOS 부산 간부에게 이메일로 보낸 노사단체협약서 초안입니다. MOS 부산노조는 이 초안 그대로 토 씨와 오타까지 똑같이 노사협약을 맺었습니다. KT 사측이 협력사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협력사 MOS 충청도 똑같은 노사협약을 체결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노동청에서 제출받은 MOS 충청 노사협약서를 보면 조 씨가 보낸 초안, MOS 부산의 단체협약서와 판박이, 오탈자 역시 같습니다. MOS 부산의 전직 간부는 KT 직원 조 씨가 또 다른 계열사 편입 대상인 MOS 충청과 호남에도 노사협약서 초안을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MOS 부산, 충청, 호남, 대구 4개 회사가 모두 각종 조사협약서에 맞춰서 노조 설립을 신고한 것도 이상합니다. KT는 모든 게 직원 조 씨의 개인 일탈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중이라며 조 씨의 당시 직급 같은 사소한 문의에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황창규 회장 등 KT 임직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MBC 뉴스 원종진입니다.